가수 백지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지영은 9일 소속사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연예인 쇼핑몰의 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어 직원이 작성한 후기를 모두 삭제했다. 저의 경영적인 소홀함으로 인해 벌어진 일임으로 많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백지영과 쿨의 유리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은 직원이 가짜 구매 후기를 작성한 사실이 발각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명과 천만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